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작 문어 애기 문어 애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작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기성품도 있으니까 기성품도 쓰다가 내가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해 둔 거 그걸 실현해서 같이 병행으로 쓰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는 뭐 자작이 하나 더 있으니까 기성품보다는 새로운 나만의 방법이 또 있다 뭐 이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고 재미삼아 만드시고 많이 잡으면 또 좋잖아요 준비물은 뭐 이래요 육발낚시 이거 이거 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요즘에 그 댓글로 어떤 영상에 댓글로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육발낚시를 다시 판매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제가 구매할 때는 솔드아웃 품절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었는데 그때 분명히 이건 불량품 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구매했던 그 가격과 동일하게 파시더라구요 자 얘를 그냥 11자 형태죠 프레임과 바늘과 바늘 끝부분이 11자 형태인데 이대로 쓰면 아무래도 후킹이 조금이나 덜 하지 않나 그래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휩니다 다 만든 후에 자작을 완성한 후에 휘어도 되고 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게 그래야지 좀 후킹할 때 유리하지 않나 근데 바늘을 바깥쪽으로 휘다 보니까 종종 이 바늘 안쪽 벌어진 부분 쪽 이때 요기쯤에서 부러져요 가끔 있는게 아니고 자주 그럽니다 육발낚시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전 이걸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구매하실 적에 문의하실 때 이걸 휘어서 쓸 건데 약한 거 아니냐 꼭 문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제가 추천을 했는데 구매해서 써보니까 야 이거 휘다 보니까 부러진다 하면 저에게도 일만의 책임은 있지 않나 해서 꼭 짚어보고 선택사항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주재료는 일단 바늘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후 육발낚시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짐작은 하셨겠죠 이게 얘는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름은 모서리 보호대에요 이거는 2차로 구매를 한 거고 다 있는 가게 있죠 다 있어 저렴하길래 그냥 주워왔습니다 부력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게 다 있어 있는 걸 주워왔더니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문어 낚시 올해 10월 1일 날 처음 갔다 왔을 때 이걸 한번 썼는데 잡았습니다 잡았고 훅도 이걸 펴가지고 쓴 거고 한데 눈도 묻히고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거 무슨 19금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와 이거 살벌살벌합니다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 있는 그걸로 했더니 너무 커가지고 뭐 실패작은 아니에요 실패작이라면 실패작이에요 바닥 쪽으로 가라앉을 때 한참 가라앉습니다 20호 25호추를 써도 그래서 부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 다음에 2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웬만하면 좀 못 쓰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사가지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밀은 그거였어요 모서리 보호대 고밀도 스폰지 이렇게 하고 훅을 해놓고 연결해 줄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테이블 위에 놓고 시작을 안 했습니다 스테인레스 철사예요 인터넷 검색어에 스텐 철사 스텐 철사 외치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 두께부터 몇 미터 몇 킬로 이런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염도 염분이 있는 바다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로스도 있죠 손실분도 있고 제가 잘라서 쓰는 거니까 대충 잘라가지고 깜냥 봐가지고 그 남는 부분은 로스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끼시려면 눈깜냥이라도 최대한 적당하게 자르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우고 스테인레스 철사예요 스테인레스 철사인데 이걸 반을 접으셔야 되겠죠 연성입니다 연성 강성이 아니고 피아노줄 뭐 그런 거라고 좀 강한 탄성이 있는 그런 건데 자 반을 접으셔서 구멍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반 접으셔서 이렇게 보셨죠 화면으로 자 치고 연성이니까 뭐 손으로도 잘 구부러집니다 아니면 그냥 반만 접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걸 동그랗게 마르니까 핀돌에 걸면 움직이지 않게 이런 고리가 생기죠 자 이렇게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목쯤에서 한번 한바퀴 두바퀴 뭐 요정도만 이걸 왜 접어주느냐 해보니까 맨 나중에 그 매운 라면 봉지 있죠 이런 거 붙일 때라든지 그때 이 부분에 붙이면 되겠더라구요 끝까지 접어주면 좀 너무 귀찮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접었습니다 저는 자 해서 뭐 안되면 연장 이용하는 거죠 중간에 접히는 부분은 굳이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나 이 정도만 해도 뭐 아무리 제아무리 무너라고 해도 해서 이 정도 길이에 맞춰 주십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여기 조금 보기 안좋으니까 이쯤까지 할까요 이 정도까지 길이를 재주시고 이 정도면 되겠죠 훅을 대보십니다 고리에 끼워서 훅을 대보시고 이걸 손으로 잘 휘어지니까 이쯤에서 시작해서 접어서 결국엔 끝부분까지 빠지지 않게 후킹할 때 어차피 이 반을 보관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으시고 다시 빼주세요 다시 빼주시고 이쯤에 자르면 되겠네요 이쯤에 자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훅 부분부터 처리를 해볼까요 자 아까 접었던데 하시고 반대편 거를 또 살짝 이쯤에서 이렇게 자 한쪽은 그냥 편하게 접으시되 다른 한쪽은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기계 쪽은 거의 기계치라서 기계치고 그냥 궁금증 호기심만 많은 녀석이라 자 이런 형태로 됐죠 그냥 영상 보시고 비슷하기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안되는 건 벤치 이용하시면 되고 자 이걸 굳이 좀 길죠 바늘보다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끝부분 접으려구요 접어서 어차피 보관해 줄 거니까 접어서 또 벤치로 살짝 접으면 고리처럼 연결이 되겠죠 마무리를 따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아까 자를 때 조금 넉넉하게 자를 거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됐을 거 같은데 사실 저 에폭시 본드 그런 걸로 보강해 주시면 굳이 이렇게 접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저 녀석의 감성을 좀 많이 느껴봤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게 그렇다고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쪽만 걸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이걸 피하고 도망가려면 문어가 무슨 헤라클레스야 혹자는 크라켄 뭐 그런 말씀들 하시고 하시는데 눈썰미는 좀 없다 이런 말은 안 들어 봤는데 이런 자잘한 손재진 정말 아닌가 봐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 제가 하면서도 막 속 터져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만들면서 저 이거 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만들지만 오직 시범이 아닌 제가 만들 걸 대비해서 웬만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했다가 쏙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보여드리려고 만들긴 했지만 제가 쓸 건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튼튼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부력을 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차근차근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보강을 해 줘야 되겠죠 음 뭐 대형마트 가시면 있는 그런 겁니다 믹스 앤 땡땡 뭐 그런 종류 보강할 땐 많이 더 필요 없고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뭐 제가 2mm? 2mm 정도 잘라서 쓰나 이 에폭시 형태 본드가 어우 굳음이야 그냥 일체 돼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건 스틸용 금속용 에폭시 본드예요 일반적인 범용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이왕 하시려면 스틸용이 좋겠죠 약간의 겉부분에 포장이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그냥 비비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중간에 영상을 끄는 법도 한데 끊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뭐냐면 어 물론 완전히 굳으려면 사용 설명서에는 뭐 한 24시간?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아 주물럭 주물럭 하고 실제 사용 시간은 5분이 채 안 되는 거 같아요 한 3, 4분 이 정도면 경화가 일어나는 거 같은데 한 번 묻으면 끈적끈적해져서 모양을 성형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시고 비눗물이나 물로 그냥 씻으시면 잘 손이 닦이긴 닦여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묻으면 이쪽 손으로 묻은 쪽으로 성형하려고 막 비비적 비비적 하다 보면 손에 묻기만 하고 끈적끈적해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계속 주물러서 어차피 묻은 거 버린 손가락 왼손도 제 손이지만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계속 해 주시고 약간의 미열이 납니다 미열이 나면 그때 이 묻은 손가락으로 그냥 좀 약간 길쭉하게 해 주셔서 사실 이런 이런 형태의 본드 사용하시는 그런 시청자님들께서는 제가 오히려 복잡하다 아니 조잡하다 하실 정도로 앤마 그걸 그렇게 버벅대냐 하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눈썰미는 모르겠는데 저는 몸치예요 몸치도 이런 거 생각해서 만들어서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직은 경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계속 눌러서 발라 주시는 거죠 경화가 진행될 때 그때는 이 묻은 손으로 이렇게 좀 보강을 해 주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이게 묻은 손으로 하면 묻은 쪽이 끈적끈적해서 막 묻더라고요 이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순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훅을 좀 벌려놓고 하면 손가락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성이 좀 더 좋아져요 이제 조금씩 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열이 식고 약간 딱딱해지는 굳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얼른 성형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굳어지면 심한 말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문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쁘고 이왕이면 예쁘게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일단 걸리면 빠져나가지 않게 튼튼한 정도 그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죠 투박하게 거의 다 됐습니다 이 녀석은 이대로 이제 굳기 시작할 거예요 제 눈에 잘 됐으면 잘 된거죠 제가 쓸 건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손을 닦고 해야 되는데 손을 뭐 붙어있으면 더 말리겠지 자작이 끝날 때쯤엔 다 말라서 닦으면 잘 닦일 겁니다 자 좀 치우고 이렇게 하시고 덮어주세요 자 덮어주시는데 제 끝부분을 저는 뭐 집에서 쓰던 이런 철사도 있습니다 여기 끊어놓은 게 좀 있네요 간단합니다 그냥 묶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테인레스 철사로 왜 스테인레스 철사냐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전 쓸 거니까 이건 안 묻은 거라고 손 닦고 하세요 고기 많이 떨어졌네 이게 스테인레스 철사가 녹도 안 나고 제가 굳이 연성을 산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뭐 예상은 적중을 했는데 처음엔 급해서 이걸로 안 하고 실로 묶었죠 그냥 자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무게를 맞출 때 엠보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영감은 구스레기에서 얻었습니다 볼록 볼록 볼록하게 하고 반짝이게 하고 싶은데 밑걸림 때문에 분명히 물 속에 들어가면 처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스펀지 이것도 뭐 벙커 침대도 원목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애들 사용하는 거 거기서 일어서다가 밑에서 애들이랑 좀 놀다가 일어서는데 머리 한번 확 무딪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아들이다 뭐 자식 같다 철딱선이다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집사람이 사왔어요 이거를 이런 형태를 이것보다 좀 더 큽니다 모서리 보호대를 거기서 이제 저거다 거기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좀 하나하나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개선? 그런게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자 결국에는 부력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이왕에 감고 엠보싱 표현을 하실 거면 한군데 정도는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끝에 끝부분이 터져 있으니까 합사 다이어 코드사로 하는거죠 자 하시고 끝부분을 그래도 끝에를 좀 남겨놔야지 감기겠죠 감으실 때 끝부분을 감는 것도 간단한 생각으로는 좋은거 같아요 왜냐 이게 고밀도 스폰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팅이 살짝 되어있다 끝에를 감아주지 않으면 아마 물이 뭐가 들어 올겁니다 언젠가는 오래 사용하시려면 끝부분을 막아주면 그 작은 공기구멍들이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먹더라도 좀 덜 먹지 않을까 자 끝부분에 엠보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던 작은 철사 작은 철사로 그 다음 엠보는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 두려움 맞추기가 좋으니까 자 이건 너무 많이 감았네요 음 실험작이라도 저는 꼭 씁니다 처음에 굳이 이런것까지 다 만들어 드리긴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뭐 하나 딱 보시면 아 저 녀석 재료가 저랬구나 저거였구나 그것만 아시면 어디서 구했구나 뭐 이런거 그런거 그런거 아시면 누구나 다 아시지 않을까 이거 뭐 초등학생 공.. 공작실? 아니 제가 뭐 만들기 작업? 만들기소? 그런거 하는것도 아니고 자 이왕에 철사를 했으니까 철사를 한번 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부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부력을 맞추려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테지만 부력 맞추려면 까다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력 맞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철사 좀 무게가 있는거 이런걸로 감는거에요 모양이 제대로 나오거나 그러려면 그 합사 합사로 감아 주시는게 더 좋아요 만들어 보니까 작업성 자체는 합사가 더 좋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저도 불안하면 그냥 본드 칠하고 그렇게 할테지만 이 정도면 본드도 필요 없을정도 아닌가 본드를 그 커팅? 커팅용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데 굳이 본드를 안해주셔도 그냥 철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철사 철사라고만 하더라도 한번 다녀오셔서 출처 다녀오셔서 민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되죠 헹궈주시고 그 다음에 바짝 말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그늘이나 날 좋은 날 햇볕이 한번 말려주시면 되죠 된거 같네요 오 눈 찔릴뻔했어 저는 왜 이렇게 덜렁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애엄마는 저한테 집중력이 좋아서 하나 보면 그거밖에 못 본다 칭찬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훈훈한 분위기 연출하려고 하나 본데 에이 그게 무슨 집중력 좋고 이런게 뭐야 덜렁대는거지 그냥 희망을 가지세요 저처럼 덜렁대는 녀석도 이런거 만들어 쓰고 하니까 여러분은 일단 한번 보시기만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겁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정답이에요 정답은 그냥 생각했던거 저는 이렇게 만듭니다 어 만들어보니까 좋네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거지 자 앞부분은 이 앞에 자 여기서부터 참 간단한 것까지 오는데 오래도 걸렸네요 여기부터 이제 선택이 다닙니다 두 가지를 구현을 할건데 하나는 이미 완성품이 나와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자 이 앞부분에 직접 직접 라면 수술을 라면 봉지 이걸 잘라서 그냥 랩핑만 끈으로 감아주시면 물속에 유형하는 모습이 구현이 되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일 때는 그냥 여기서 불형만 맞춰주시고 그냥 라면 봉지 자른 수술로 묶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본드칠 하시고 자 근데 이거는 굳이 설명 안해도 마실 수 있겠죠 불형 맞추는 것만 보여드리면 될 테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제일 끝부분을 꼭 묶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거를 마무리를 조금 쳐줄 겁니다 자르려고 하니까 잘 안 잘리네요 칼 잘되는 걸로 잘라내고 마무리를 치면 조금 더 좀 맛깔스러운 호기심? 그런게 발동이 되지 않을까 마치 전문직 미용사님들 처럼 은 못 잘라도 이 정도 막 띄고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시고 여기서 자 또 다른 형태겠죠 다 있어 가시면 팝니다 눈알이에요 자 눈알 붙이실 곳에 살짝 본드로 굉장히 잘 붙더라구요 뭐 그냥 올려만 주시면 돼 자 한쪽은 해결됐죠 가급적 대칭해야 되는데 무슨 관상호도 아니고 그냥 붙여 볼게요 그냥 붙여 볼게요 핀셋도 또 찾으려고 하니까 없고 자 이게 스폰지가 고밀도 스폰지가 순간접착제 바르면 그냥 쫙쫙 붙습니다 이게 라면 봉지에는 정말 안 붙는데 붙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칭이 안 됐네요 문어가 따지진 않겠지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상태로 부력을 맞출 겁니다 염독이 하나 샀는데 비싸지 않구요 뭐 3,500원인가 3,000원인가 굉장히 큰 수족관에 소금 천일염 한 봉지 5kg짜리 3kg짜리 사와가지고 풀었습니다 바닷물이 보통 3.3 3.5 그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전에는 궁금한게 있으면 바닷물을 물통에 큰 물통에 떠와서 직접 부어서 이런저런 비중도 맞춰보고 염도도 맞춰보고 했는데 지금은 염도계를 저렴하니까 하나 샀어요 여러분께서는 사실 필요가 없죠 제가 보여드리니까 암튼 이게 거의 바닷물과 비슷하게 염도계로 맞췄습니다 민물로 맞추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카메라 감독은 집사람이 해주고 있어요 참 둘이 생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다가 눈알까지만 붙인건데 여기 모서리 보고 되니까 터진 쪽이 있겠죠 여기 여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위에 있는 기포들은 좀 빼주시고 그대로 놔볼게요 뒷부분은 흑 쪽 때문에 흑 때문에 뒷부분만 살짝 가라앉으려고 하지 앞쪽은 부력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저는 3호 3호 고리추를 앞쪽 고리를 제거하고 앞쪽 부분에 이 스펀지 벌어진 부분에 끼워 가급적 뒤쪽으로 자 이제 오히려 앞쪽이 좀 가라앉죠 이 정도면 추가 앞쪽 부분에 핀더래로 채비를 연결해서 추가한다고 해도 자 이런 형태로 설 겁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너무 많이 들리죠 이럴때는 아까 훅부분때문에 뒤가 살짝 가라앉으려고 했었는데 이거보다 앞쪽이 앞쪽만 이 정도로 맞춰 주시면 그 다음에는 무거운 걸로 비중을 맞춰 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철사 철사를 미리 맞췄죠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자 물 안에서 보여드릴까요 뭐 맞추시는 거야 겉에서 맞추시는데 철사를 제일 끝부분 아까 실로 만들려다가 철사를 묶으려다가 안 돼가지고 실로 묶고 묶었는데 거기다 감아 주시는 겁니다 부형만 맞춰 주시면 되죠 자 맞춰줬습니다 거품을 빼고 놔 볼게요 자 톡 거의 앞쪽 뒤쪽이 거의 가라앉으려고 하죠 뒤쪽만 살짝 무겁습니다 이 정도면 체비를 만들어서 체비에 연결을 해서 넣어볼게요 자 제가 구현하려고 하는 건 완벽하게 됐습니다 체비를 넣고 이 추 무게에 바닥 추 무게에 이 부력이 굉장하게 엄청나서 추 무게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유속이 유속이 있을 테니까 얘는 분명히 꼬리가 들릴지언정 약간 누울 겁니다 제가 알아서 저항 때문에 그러면서 평소에는 들려져 있는 그래서 앞쪽으로 쭉 간다고 해도 앞쪽으로 쭉 간다고 해도 살짝 살짝 누웠다가 하죠 뒷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밑걸림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자 이 상태까지가 다 맞춘 거예요 다 맞춘 건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고 자 이거를 밑물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을 쏟아 버리고 밑물을 다시 받았습니다 자 소금물을 굳이 부족까지만 구현해서 한 이유가 비교해 보시라고 자 염도계상 제로가 나오니까 소금물이죠 아 저 바닷물... 수돗물이죠 왜 이렇게 말을 버버리지 자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맹물속에 맹물속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침강속도 침강속도는 이걸 보시고 뭐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실 순 없겠지만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 자 바늘을 보세요 바늘 서서히 가라앉지만 끝부분은 살짝 뜹니다 자 민물에서 민물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살짝 끝부분이 살짝 뜰 정도만 맞춰 주시면 소금물에는 아까처럼 이 정도까지는 각이 세워질 겁니다 자 물에서는 좀 민물과 비교하시기에 편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불행 맞추는 이 영상을 채비를 한번 달아 볼까요? 의미 없겠지만 불행 맞추실 때는 그냥 애기로만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굳이... 자... 자 어떤 큰 저항이 없는데 큰 저항이 없는데도 뒷부분은 살짝 뜨죠 가라앉을 듯 뜰 듯 자 뜨죠 저 정도 민물에서 이 정도 맞추시면 바닷물이라면 뜰 겁니다 뒷부분이 이 비교 영상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살짝 끝부분만 살짝 뜨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답변이 되겠죠 입걸림에 강한 자작 문어 얘기입니다 물기만 닦아서 그냥 왔습니다 음... 재밌네요 집사람이랑 뭐... 부력 맞추고 이런 걸 언제 해보겠습니까 부력은 맞추는 녀석이에요 이게 아... 별 짓 다 합니다 진짜 한번 이렇게 수고로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민물에서만 굳이 농도계도 구매하셔야 되고 또 소금 풀어가지고 또 옆모습이나 이런 게 잘 보이는 수조건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물에 세면대, 대야, 양동이 그냥 보셔서 끝부분만 잠수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끝부분만 살짝 들리는 것만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아까처럼 3.4% 5%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정도 각도는 구현이 될 겁니다 물기를 좀 닦고 약간 말렸어요 말렸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금색, 은색, 붉은 계열 이런 것만 잘 먹힌 줄 알았더니 녹색도 잘 먹혔고 파란색도 잘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왕이면 반짝이인데 홀로그램 반짝이로 3개 부력까지 맞추신 다음에 이걸 꼭 하셔야 되겠죠 순서는 왜냐 이걸 붙인 다음에 나중에 또 뜯으셔야 되잖아요 저희 부력을 실패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펜션 앞에서 한 그 영상 그 영상도 이 영상 후에 올려드릴 건데 거기서도 유행하는 모습만 하려고 했지 사실 거기서도 부력을 맞춘답시고 맞췄는데 준비해 가는 게 얼마 없어 가지고 있는 걸로 부력을 맞추다 보니까 유행하는 사실은 살짝 실패한 거 같아요 부력 맞추는 게 자 홀로그램 시트지 시트지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이 접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물속에 들어가면 이 녀석이 또 기포를 멈고 아니면 사이사이 기포가 있어서 좀 더 뜰 거 아니냐 뜨면 좋죠 이 녀석들이 아무리 부력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해도 이 정도 서는데 완전히 이렇게 서진 않습니다 왜냐 제가 해봤어요 이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 부력을 먼저 맞추신 후에 자 저는 3,5초 놓고 철사 그냥 철사를 했어요 저게 녹슬어서 녹물이 막 흘러나오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쓰면 이 녀석 전체의 생명이 수명이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순서는 꼭 부력을 맞추신 후에 어필을 해야 되니까 반짝이 호기심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잘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스펀지에는 본드를 살짝 묻어도 아까 이 눈도 다 마르기 전에 집어넣는데 지금도 짱짱해요 이거 제가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이걸 먼저 붙인 다음에 눈을 시트지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그냥 하려고요 거의 박바지에 피날레 가까워 오네요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자작 이 자체가 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체가 지성이면 감촌이라고 문어가 또 그럭저럭 물어 주더라고요 저 출처 갈 겁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하긴 아닌데 말씀드렸죠 1,2,3차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해 본다고 자작이니까 이거 무슨 시판이나 판매업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이건 너무 크다 눈을 여기다 붙이는 바람에 여러분들 만드실 때는 이걸 붙인 다음에 눈을 시트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판매업자도 아니고 저의 방법이니까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공유차 같이 많이 잡으면 좋잖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첫 해에는 굉장히 그랬어요 저 혼자 운으로 첫 해에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운으로 많이 잡고 할 때는 우쭐했고 둘째 해에 출조를 했는데 지금도 배에서 가장 많이 잡았다 그러면 우쭐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우쭐한 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이왕에 잡을 거면 다 같이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접은 부분이 있죠 전 지금 가위질을 해서 약간 붙이긴 했는데 그걸 보강해 주려고 본드질을 할 겁니다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이런데 콕콕콕콕콕 직접 본드 칠을 하지 않겠어요 만드는 제작 과정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이 앞부분에 암현봉지를 직접 붙여주시는 거예요. 번드칠 살짝 하시고 나중에 이거 여러 숯을 여러 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로 묶어 주시면 짱짱해지겠죠. 자 그렇게 만든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너 너 굳이 왜 눈을 왜 붙인 거야 여기에 자 이런 녀석이 하나 있구요. 채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채비를 잠깐만 치울게요. 자 추 이게 원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추 쪽이 되겠고 이쪽이 추가되겠고 추를 먼저 겁니다. 자 거시고 이 녀석을 이 상태로 이건 이 녀석 이 상태로 본드만 칠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윗걸림방지 새우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닌 것이 자 이거 하실 때 여기다 핀드레를 따로 달아 주시면 괜찮습니다. 핀드레가 들어가니까 근데 무게를 위쪽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면 삐딱삐딱 하고 이거 서는 것도 제대로 서지 않겠죠. 자 이쪽이 아래쪽이라고 하면 무게추가 있는 아래쪽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무거운 쪽이 가라앉으니까 이걸 바닥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로 좀 이렇게 뜨겠죠. 자 이렇게 되게 끼워 주실 적에 저는 지금 추와 같이 끼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따로 다신다든지 하면은 뭐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핀드레가 말 그대로 도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이 상태로 뭐 말씀드렸죠. 본드만 칠하면 완성품이라고 완성품인데 그러면 물속에서 겨우 이 정도로 어필할 것 같냐? 수술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겁니다. 이거 뭐 수술 만드셔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수술 만드시면 좀 길쭉하게 자르지 않은 녀석 있잖아요. 이거를 핀드레나 뭐 안 넣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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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돌돌돌 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길게 하시고 양면 테이프든지 양면 테이프가 좀 편하려나요? 하고 또 접으시고 제일 끝에 접으시기 전에 핀드레 같은 경우 하나 넣으시는 겁니다. 넣으시고 접으시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무식하게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꼬깃꼬깃하게 해서 채비의 바로 윗부분에. 채비인데 가지고리 채비 그게 맞죠. 이 녀석도 전에 문어채비 올려드릴 때 했던 그 녀석입니다. 다만 중간에 핀드레 하나 달았어요. 밑에서 거의 뭐 2cm, 1cm 위에다가. 대부분 선장님들께서는 달지 말라고 하세요. 그 비싼 거 만들어 보지를 않으시니까. 자작이면 나의 공인만 조금 들어갈 뿐이지. 공짜잖아요. 연세 많으신 대선배님들께서는 손주 과자 먹으면 그냥 그거 달라고 하세요. 뭐 제 연배 또래분들 40대. 뭐 그분들은 뭐 애기들이 과자. 뭐 30대 분들은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20대 분들, 10대 분들은 은근히 많이 과자라면 접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드신 후에 남는 걸로 수술 만드는 거 그렇게 TV 켜 놓으시고 아니면 뭐 집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전 이 테이블에서 집사람하고 히타임 가끔 가져요. 뭐 검은색이라서 잘 잡히지 않겠지만 지저분합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채비를 수술 만들어서 이렇게 핀드레 금방 알려드린 것 마냥 만드시고. 이건 가지채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알려드리려고 만들어 놨던 채비인데. 이런 형태. 이 형태로 완성을 하시든가. 이제서 이 앞부분에 좀 다듬었던. 그래도 지저분하지만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완성품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나 달고 이 채비가 하나가 있고. 이걸 떼 버리고 직접 눈을 달지 붙이지 않은 이 녀석을 다르시더라도. 수술 방법은 이게 더 편하시겠어요. 설명할 때도 이거 하나 만들어 보니까. 이게 조금 앞부분 만들기가 좀 꽈들어옵니다. 자 알려드릴 건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굳이 만든 이유가.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런 수고가 점점 아깝지가 않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능한 술을 먹으면 좋은데요. 관계를 켜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전하십니까. 이런 기회가 그거에선 축구하는 데이비에 걸렸습니다. خ소감과 하루가 가장 편했던 게요. 한국에서 영톡의 일정 식품과 마 Zhong구가 되돌나요. 물리 탑승에서 일정벌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